시작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모니터가 한대기 때문에 채팅을 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스타트 스타트 설마 나 때문인가 아 중국 너무 인터넷 내려 아 미쳤어요 아 미쳤어요 인터넷 극형 스타트 스타트 뭐야 야 완전 렉? 완전 렉? 아 미친 중국 왜 이래? 아 망할 불펜 개가 더워 3, 2, 1, GO! 3, 2, 1, GO! 3, 2, 1, GO! GO! GO라고 인마! 뭐야 나만 튕긴 거야 뭐야 3, 2, 어? 시작했어 어 바로 합쳐 아! 아 나 이런 잡아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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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아 계급 겸 7이잖아 너마 7 아... 해병이 나이스 음... 음... 잡아야 돼 음... 잡아야 돼 음... 잡아야 돼 해병 좋아 좋아 해병 나이스 시작! 시작! 음... 음... 해병 나이스 잠깐만 놓치면 안되지 4단계에서 1단계 미션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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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쳐 뮤탈 1단계 고 뮤탈 질럴 벌쳐 아 벌쳐가 안나오네 벌쳐가 안나오네 벌쳐가 벌쳐만 나와라 벌쳐 이번에 벌쳐 나와야돼 벌쳐 나와야돼 벌쳐가 나와야돼 벌쳐 벌쳐 나이스 합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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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합샷 파이킹 파이킹! 아 시작! 너네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데 신나 가기 전까지 보라색 다섯개는 시작 깨는데 아 뭐야 아 아 뭐지 아 다이소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어지러워 어지러워 잡아야지 잡아야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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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atau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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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х been 깼다 깼어 깼다 깼어 불공 불공 나이스 불공 나이스 발키리 나이스 도와동와동와동와드 21억 디졌지 다 죽는거지 23억 와 허크 4,000 4백 와... 미쳤는데 따가도 3.0? 어? 3에서 상향된거 같은데? 스팅가스가 부족하니 업그레이드 와이너 27억 27억 와 울트라 리스크 와 울트라 리스크 30억까지 딱 하고 바로 다시 신 하나 더 30억까지만 딱 하고 바로 다시 신 하나 더 주황색깔 6개 모으기 와 오케이 30억까지 딱 하고 음 허크 4천 얘는 뭐야 1,400에다가 2,800에다가 3,900에다가 4,000 아 펑크가 진짜 5,800에다가 3,000에다가 1,000에다가 설마 간당간당할려나? 30억까지 했는데? 우와 하나도 안 겹쳐 깨야지 깨야지 그렇지 계속 공격해 계속 공격해 계속 공격해 그렇지 나이스 게임 미션 2단계 바로 깨버리지 바로 그냥 깨버리지 바로 그냥 깨버리지 잠깐만 벤지 안 합쳐야겠다 안 합쳐야겠다 아 파괴자라 아 개극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는 합쳤다가 2명으로 나오면 아 아 아 아 아 아 전설 6개 전설 6개 2마리만 더 보너스 받고 합치자 아 어차피 30단계 복수 20단계 그냥 그거 버려버리고 테라 잘하나 아 찹 미친거 아니야 이거 미쳤어요 펑계라니 아 아 아 아 뭐야 왜 놓쳐 아 야야야야.. 근데 왜 놓치냐? 와아.. 이럴 수가.. 왜 놓쳐.. 야 왜 놓쳐 니네.. 뭐야.. 뭐야 갑자기 다이소 뭐.. 다이소 뭐니.. 아 희들아 미친.. 미쳤다..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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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과학선.. 아.. 나이스 과학선.. 아.. 진심.. 살 떨렸다.. 아.. 진심 살 떨렸다.. 이제 업그레이드 가야지.. 네.. 이제 업그레이드 40억 가야돼.. 아.. 식겁했네.. 아.. 극혐.. 오.. 미친 가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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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베킷 라이스.. 오베킷 라이스 오베킷 라이스.. 오우 42억 잠깐만 50억까지 가게 됐네 와 50억 다 돼 아 모자른데 이걸로 어 많이 모자른데 많이 모자른데 데미지 많이 모자른데 오우 아 잠깐만 45억 아 45억 아 45억 아 아 못되게 아 간당간당하다 간당간당하다 화이트 바로 해적선 합쳐버리지 해적선 아 해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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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새마리면은 시민 세마리 아 어꼴로 갈까 아 어꼴로 갈까 40단계 6단계 남았는데 638, 1800원에 50억 50억에 아 50억에 잠시만 50억에 아 50억에 아 50억까지로 모자랄 것 같은데 40단계인데 신 하나 더 만들어주면 대박인데 이거 태란신 하나만 더 나오면 와 저 분 저 저 분 난리 나셨네 시작 아 자리 바꾸고 싶다 이 불낼자랑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그 2번판까지만 토박 토박 야 암마 이거 뭐야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깰 수 있겠다 어 깰 수 있겠다 아주 그냥 조져버려 지금 여기서 아주 조져버려 조져버려 조져버리지 그냥 그냥 조져버리지 나이스 조져버려 아 50기 버려 고위기사 개극형 아니 고위기사라니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불멸자라니 아니 불멸자라니 아니 불멸자라니 아니 불멸자라니 시작 아니 불멸자라니 잡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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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크 허크 하아아아 파해방성 개같은거 하아 파해방성 개같은거 너도 가 너도 너도 하필 없어 72업이야 72업이야 72업 오우 그냥 껴버리지 지금 76업이야 76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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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다이스 다이 gravity 다이뀌 아 깬다 이번에 깬다 제발 제발 나도 무한모드 가고 싶어 무한모드 무한모드 가고 싶어 무한모드 78업이야 78업 아 78업이야 아 78업이야 아 79업이야 79업이야 79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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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업 80업이야 80업 80업 80업이야 80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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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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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81 81 81 열심히 밀어 나이브!!! 와 조졌다 와 나 허크만 짓재 와 조졌다 진짜 나 허크만 지어버리재 허크만 지어버리재 허크만 지어버리재 허크만 지어버리재 와 진짜 조졌다 무한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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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500% 무한모드 허크로 다 조져 허크로 다 조져 허크로 다 조져 이게 바로 무한모드 무한모드 이게 바로 무한모드 이게 바로 무한모드 아아 조졌다 진짜 아아 아아 아주 나이스야 나이스 무한모드 무한모드 와우 와우 천킬해서 테란진 두개 저도 안먹어 아우 아아 천킬 헉 천힐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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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이게 바로 무한모더 마이크 차도 잠시만요 잠깐만 고기 기사가 잠깐만 아 나 과학선을 가운데로 해보고 싶은데 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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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극형 저거 다 꺼져 저거 다 꺼져 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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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Vis 간편한 O usually Ewan 자! 고위 계산 우리 불스피터스가 부족합니다. 어! 100이 끝이야! 100이 끝이야! 팔아버리고 팔아버리고 붙여서 꺼지고 붙여서 꺼지고 불공 기iblical 스페이스 스페이스 오 온라인 거 아이고 아우 가요 또 고위기사야 어! 과학선 잠깐만 사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사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 사도 안돼 계란 아닌 것들은 다 팔려 가 그냥 아! 어려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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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나이드 불공 허 살아버리고 살아버리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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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도 샵 샵 음 음 꿀잼 꿀잼 아이제 몇 라운드까지 있을까 몇 라운드까지 있을까 아 아 아 아 니네 뭐니 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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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괴 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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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괴 나이스! 과학승! 나이스! 500%! 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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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공! 76관계 어? 아 울트라 리스크! 다이스! 어 잠깐만! 어? 너네 이거 뭐 깨니? 아! 아니 미친 진력 밖에 안 나와 아니 미친! 아니 미친! 아니 미친! 아니 미친! 81단계 아주 마음껏 해보네 4도 음 4도 불곰으로 꾸미자 불곰으로 꾸미자 불곰으로 불곰으로 꾸몄고 그리고 넌 탈리고 이쁜 모양으로 만들어보자 이쁜 모양으로 불곰으로 꾸미자 고비기사 어려워 뭐 아 괴물총도 팔아라 아 우주모함 데코로써 리 아 수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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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샷 차더나일세 차도 나이트ечно 백호를 어떻게 할까 잠깐만 악령 불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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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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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야 잠깐만 더 만들어보자 불곰 불곰 탈구 이쁜 모양으로 만들자 이쁜 모양으로 만들어보자 이쁜 모양으로 만들어장 이쁜 모양으로 만들어장 이쁜 모양으로 만들어장 저그 꺼지라고 저그 꺼지라니까 저그 꺼져 한국모함은 이쁘니까 놔두는 거야 불공 나이스 너 가라고 엄마 너 가라고 너 가라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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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혐게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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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아 너 가라고 엄마 저그는 아 저그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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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ed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주 이쁜 모양을 만들겠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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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이쁜 모양 이쁜 모양 이리와 아 아 아 사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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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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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걸 어떻게 이쁘게 꾸미지? 어떻게 이쁘게 꾸미지? 잠깐만 사도 아암 너 뭐냐? 스파이가 있네 어 뭐야 뚫려? 지금 뭐죠? 왜 뚫리려고 하는거죠? 여기 이걸로 가 그리고 아암 요거를 요구로 가는 것도 그리고 사도의 역할은 끝났으니까 빠영 아직도 마지막으로 으어어어 아 어 완전 세지는거 잠깐만 시작 아 불곰이 여기에 불곰이 어 형들도 쳐 엄청 비트 와 THAT 1 2 2 2 2 3 2 3 2 3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뭐야 뚫릴라 그래 와 피가 몇이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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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시 시작 사도 음 사도라 어떻게 꾸며야 되나 사도라 어떻게 꾸며야 되나 상대방 사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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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개! 과학선 나이스 과학선 나이터 퐁개 아아 나이스 불공 과학선 과학선 아 힐드라 아 아 테라진이 없어 아이고 뭐야 점점 쎄지고 있네 뭐야 점점 쎄지네 와아 뭐야 점점 쎄지고 있어 오우 오우 쎄진다 쎄고 죽여서 쎄진다 تعisme 마트 제 temperatures 나오지 여국 call 징 그래요 잘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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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뭐야 1위야 왜 뭐야 왜 1위야 왜 피가 1위야 어 아 125단계부터 피가 1위네 그러면 무한모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대표 뿅 뿅